안녕하세요. 생활속의 팁을 나누는 언클로입니다. 이번에는 생활속의 팁이 아닌 제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비스 가습기용 정수기 영상을 올린 뒤 주식회사 BLE에서 연락이었습니다. 많이 부족하고 조회수도 적은 제 영상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테스트 제품만으로 리뷰를 했고 이제는 내돈내산으로 제가 직접 필터를 사서 쓸 정도로 저에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좋은 제품을 저도 강력 추천드리고 구독자님들도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독 이벤트를 통해 아비스 정수기 제품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사용해보니 필터가 소모성 부품이라서 구독자님들을 위해 신뢰를 볼 수 있고 회사에 필터 추가를 요청드렸습니다. 다행히 대표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추가로 TDS 측정기까지 더 주신다는 엄청난 제안을 거꾸로 받았습니다. 그래서 본체 1개, 필터 3개, TDS 측정기 포함 무려 40세트를 구독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구독 이벤트를 통한 제품 나눔 이외에 제가 따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 저도 이제는 필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. 자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벤트는 영상이 올라간 날짜를 포함하여 8일간 진행됩니다. 영상 밑에 더보기 본문글에서 정확한 날짜와 종료 날짜 확인이 가능합니다. 먼저 아비스 정수기 리뷰 영상으로 갑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언클로이 채널을 구독합니다. 해당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후 리뷰와 관련된 댓글을 남깁니다. 구독 정보를 공개로 전환합니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. 구독 확인이 안 되면 당첨되지 않습니다. 구글 설문지 링크로 가서 설문에 응답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저의 가습기물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벤트에 도움을 주신 아비스 정수기 주식회사 BLE 대표님과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제품이 많이 알려지고 잘돼서 더 좋은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구독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